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클래스에서 인사드리는 바른수학 고병훈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오르비클래스 인강 런칭을 하고 처음으로 찍는 7월 학평 해설강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어제였죠. 학평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보느라 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읽어봤는데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아주 22번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번 6월달 평가원모의고사에서 봤듯이 22번이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 7월 학평도 굉장히 문제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 있죠. 뭐 5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같은 것들이 의외로 좀 빨리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접근을 했었으면 물론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점수를 잘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해설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오르비 클래스와 계약한 지 첫 강의이기 때문에 1번부터 모든 문항 해설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시면서 아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뭐고 나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적용을 시켰을까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안 넘어갔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도움이 되시는 강의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가도록 합니다. 자 1번은 지금 지수에 관한 성질인데 이거 이제 작년 수능 1번하고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작년 수능도 위에가 루트가 있는 지수 부분이 루트가 있는 놈이 나왔죠. 그래서 3의 2루트 2제곱 곱하기 9니까 선생님이 3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2-2루트 2제곱 자 이렇게 바꾸시면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의 제곱 정답은 9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합니다. 등비수열 밑줄 치시고 지금 두번째 항의 값이 2분의 1이고 세번째 항의 값이 1이랍니다. 그럴 때 다섯번째 항을 구하세요. 자 우리 등비수열은 뭐죠? 앞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게 뒷항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공비 R의 값은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번째 A5 다섯번째 항은 세번째 항하고 몇 칸 떨어져 있냐면 얘에서 얘 빼면 돼. 두 칸 떨어져 있지. 두 칸 떨어져 있으면 공비를 두번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비의 제곱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었으니까 우리가 찾는 다섯번째 항은 4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보도록 합니다. 자 3번 지금 현재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는 거니까 F'X 바로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하시면 3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때 F'1을 구하랍니다. 자 F'1의 값은 모든 개수의 합이니까 정답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우극한 좌극한에 관한 극한값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먼저 첫번째 리미트 X가 1로 갖고 갈 때 얘는 지금 우... 아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좌극한이 없다는 얘기는 얘는 극한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1 좌극한과 우극한이 전부 다 1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우극한의 값은 1의 오른쪽으로 다가가셔야 되죠. 그래서 1 가게 됩니다. 두 개를 더 하시면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상 모의고사를 푸실 때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해설하는데도 사실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부터 4번까지 이 문제를 푸시는데 한 40초? 그쯤 걸리셔야 돼. 최대한 빨리 푸시면서 정확하게 풀면서 넘어가셔야겠죠.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연속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연속은 뭐야? 우극한과 좌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3개가 서로 같아야 되죠. 자 먼저 좌극한은 2 대신에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이고 자 우극한 함수값은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얘가 넘어가니까 2a가 되고 1이 넘어오니까 3 더하기 3 6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값은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6번은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타는 1 4분면 각이다. 1 4분면 각은 무조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5분의 4 좋아. 여러분들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놈이 나오면 삼각 b라고 해석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인이 5분의 4니까 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밑변의 길이는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리는 코사인 세타 값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얘 분의 얘니까 3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호는 1 4분면에서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각변은 아니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사인이 2분의 파이를 만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2분의 파이를 만나면 사인이 되고 탄젠트가 2분의 파이를 만나면 탄젠트 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세타든 플러스 세타든 각은 무조건 세타로 갖고 가시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1 4분면이니까 1 4분면에서 사인 플러스 이렇게 부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 가십니다. 자 코사인이 파이를 만나면 코사인이고 사인이 파이를 만나면 사인이고 탄젠트가 파이를 만나면 탄젠트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플러스 세타 자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4분면이죠. 3 4분면 코사는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역시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그럴 때 얘네 둘을 더 하래.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었으니까 정답은 5분의 6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6번까지 오면서 참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었고 자 7번도 갑니다. 자 7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7번은 역시 수열이네. 자 첫항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첫항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 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a의 n 더하기 1 얘는 a의 n 항이 0보다 작고 얘는 a의 n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잠깐 스캔을 해보니까 a10과 a20을 구하래. 그러면 10번째 항고 20번째 항은 그냥 다 대입하면 되지만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규칙이 있을 겁니다. 자 첫번째 a1이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자 일단 a1이 2분의 1이고 a2의 값은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입니다. 그 다음 0도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세번째 항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또 양수니까 네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로서 얘를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죠? 다섯번째 항은 얘 집어넣으니까 0이지. 공교롭게도 여기에 오네. 다섯번째 항이 0이면 다시 여섯번째 항은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1이고 일곱번째 항은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을 발견할 때는 특징을 살펴보세요. 자, 3의 배수가 전부 다 1이야. 그쵸? 자, 그래서 a10은 3, 6, 9가 1이니까 10은 여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자, a20은 여기가 3, 6, 9, 12, 15, 18까지가 요 놈이야. 그럼 얘가 19고 다시 20 요렇게 오겠네. 그쵸? 0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 이 일곱문제 지금 우리가 8번까지가 3점짜리인데 일곱문제 이 문제를 풀고 딱 넘어오는데 한 얼마라고 생각을 할까? 5분? 5분도 안 걸리셨어야 돼. 실제로 내가 지금 해설을 하는데도 5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설을 좀 아, 문제를 풀면서 넘어오셨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조금 뒤에 있는 문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을 가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잘 출제를 하신 것 같아. 뭐 선생님이 뭐 누구를 평가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나와있는 모의고사들은 굉장히 좀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알겠죠? 자, 갑시다. 현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fx가 현재 2다. 자, 얘를 딱 보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fx는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2차가 되고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2니까 2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그 값이 3이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f1의 값이 일단 0고 f1이 0니까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f1을 만들어주면 x, fx와 1, f1 사이의 기울기인데 x가 1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미분계수야. 그죠? 그래서 f'1의 값이 3이다. 자, 선생님이 이거 발명한 법칙 같은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수2 특강 강조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드릴 거지만 0분의 0꼴이고 함수가 f면 f' 그 다음에 두 개 2법칙 x, fx의 x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3법칙은 하나 둘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2, 3법칙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 자, 그래서 f1이 0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셔도 되겠지? 이에 x-1 곱하기 x-t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한번 미분을 해보자. 자, 이거 미분을 하시면 f'x는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시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갑시다. f'1의 값은 어차피 얜 1 집어넣으면 0이네. 그죠? 그래서 1 집어넣으시니까 두 배의 1-t의 값이 바로 3이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얘 나눠주시니까 1-t가 2분의 3이다. 그러므로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이거 전개하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찾는 f'x는 x-1이 인수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x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인데 2를 곱하니까 플러스 1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f3의 값은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7입니다. 정답은 14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게 돼. 그죠? 그래서 8번도까지 딱 푸는데 문제가 골고루 잘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해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6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킹할 수 있는 아주 괜찮았던 시험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4점짜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자 봅시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인데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0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 0부터 2까지 역시 f'x 적분한 게 0다. 자 그럴 때 f'1의 값을 보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 적분하시면 f'x를 적분하면 fx가 되시고 0부터 1까지야. 그래서 f1 마이너스 f0가 0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f0가 f1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f'x 적분하니까 또 fx가 되고 0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역시 f2 마이너스 f0가 0입니다. 그래서 결국 f0가 f2다. 여러분들이 이 두 식을 통해서 이제 뭔가의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f0와 3차 함수가 f2 f1과 f2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됐지. 그럼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냥 누워서 올라가는 형태던가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 값을 3개 가질 수 없지. 그래서 무조건 얘는 극대극소를 갖고 이렇게 갖는 값을 모르니까 k라고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0을 대입해서 k 1을 대입해서 k 2를 대입해서 k가 된다는 얘기는 x-0을 인수로 x-1을 인수로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x 곱하기 x-1 곱하기 x-2 더하기 k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강좌에서 이제 뭐 여기 오르비클래스에서 제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예전 이제 해설강의들을 보시면 선생님이 요 내용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빨리 구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자 요렇게 3차함수가 있을 때 y는 k와 지금 y는 k와 만나는 점에 내가 x좌표를 얘가 점을 a점 얘를 b점 얘를 c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0이고 이 점의 좌표가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2거든 그리고 요거 이제 미분에 대한 정리는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0는 여기 선분 최고창의 계수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선분 a,c a,b 곱하기 a,c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1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얘는 2일 거야 답이 그 다음 f'1의 값은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선분 a,b 곱하기 선분 b,c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니까 미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f'2의 값은 a a가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a 곱하기 선분 b,c 곱하기 선분 a,c 가 돼서 얘도 2일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모르면 그냥 이거 미분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f'1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가보도록 할게 자 지금 y는 sin의 2분의 파이 x다 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건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원래 sin의 주기가 2파이인데 지금 x앞의 개수가 2분의 파이가 되므로 주기는 4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프를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 2개를 그려야 되는구나 요거 좀 요렇게 그릴까 1 2 3 4 5 6 이렇게 그리고 얘가 2고 4고 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in의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도록 할게 주기가 4인 주기함수인데 하나 사이클 더 갔어야 되네 요렇게 자 이게 y는 sin 2분의 파이 x 자 요렇게 되고 y는 k와 만나는 교점이야 자 y는 k 요렇게 와 있습니다 그 y는 k와 만나는 교점을 요점을 a 요점을 b 그 다음에 요점을 c라고 했대 그때 a b c의 세 x좌표의 합이 4분의 25래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sin의 주기성에 의해서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때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서로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누가 되냐면 2에서 알파를 뺀 거야 마찬가지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4 더하기 알파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점의 좌표의 합은 얘랑 얘랑 없어지고 6 더하기 알파 그 값이 4분의 25래 그래서 얘는 4분의 24니까 알파의 값은 깔끔하게 4분의 1 나오겠네 그때 우리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AB의 길이는 예수에 빼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알파다 알파 대신에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정답은 2분의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 요렇게 체킹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갑시다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1번은 로그 함수에 관한 특징인데 이 로그 함수가 딱 보면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일단 y는 로그 2의 2x라는 함수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2의 x 더하기 1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4x는 로그 2의 x 더하기 2로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이 뭐한 거야 서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게 중요했고 선생님이 이제 지난 1강하고 2강에서 지수 함수 하고 지수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래프에 관한 문제까지 풀어줬는데 지금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두 점을 생각을 해서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x값의 변화량이 2면 y값의 변화량은 1만큼 증가하겠네요 그죠?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봅시다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 자 지금 직선이 요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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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4x라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y는 로그 2에 2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요점의 좌표가 a이고 요점의 좌표는 b 요렇게 돼 있네 자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요점의 a에서 수선의 발을 때린 요점의 좌표가 c일 때 우리 삼각형 a, b, c에 요거 넓이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이 두 점의 좌표만 찾으면 삼각형이 넓이고 밑변 곱하기 높이 때리면 되니까 금방 쉽게 되겠네 자 그럼 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나도 여기다 수선의 발 때릴게 그러면 보세요 내가 기울기 할 땐 두 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미 땡큐하게 두 점이 나왔네 그치 그러면 자 갑시다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요게 2대 1이야 그럼 여기다가 2t 라고 놔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길이가 땡큐 2루트 5라고 나온 거야 항상 선분의 길이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2루트 5니까 이미 끝난 거야 얘는 루트 20이면 2하고 1이 아니라 4하고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길이가 4라는 거리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를 t라고 놓고 그럼 얘는 t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럼 b라는 요 함수에다가 t 플러스 4를 집어넣은 y값에서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y값의 차가 2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t값을 찾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여기다가 t 플러스 4를 집어넣읍시다 자 로그 2에 4배의 t 플러스 4 거기서 마이너스 로그 2에 요기다가 t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2t 그 값이 2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t값은 0보다 크니깐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고 그럼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누셈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나누기 하시면 돼 자 그럼 로그 2에 얼마가 되냐 t 분의 2t 플러스 8 그 값이 2인데 걔는 그냥 로그 2에 4 요렇게 바꿉시다 2의 제곱 로그 로그 사라지니까 얘 갖다 곱하면 2t 플러스 8의 값은 4t가 됩니다 그래서 넘기니까 2t의 값이 8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t값은 깔끔하게 4가 되네 그치 다 된 거야 왜 다 됐냐면 보세요 야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냥 밑병 곱하기 높이가 얘잖아 그냥 4잖아 얘기리만 찾으면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시면 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8이 되겠지 로그 2의 8이니까 얘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이고 높이 4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6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미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하셨을 거야 사실 11번 12번 13번이 어떻게 보면 현행 수능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11번 문제는 되게 익숙한 문제이면서 계산 과정도 되게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갑니다 12번은 여기다가 하자 그래 아니다 지우고 하자 그게 낫겠다 12번 이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수원에서 이제 수원 특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원 특강 마지막에서 선생님이 빈칸 추론이라는 테마를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빈칸 추론도 지금 현재 6평에서만 안 나왔지 3월달 4월달 지금 7월달 모의고사까지 계속 빈칸이 출제가 되고 있고 현재 같이 나오고 있는 뭐 이투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종로 그 다음에 더프 모의고사 이런 것도 3월 4월 5월달에는 다 지금 빈칸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얘는 수열에 관한 빈칸이었네 어쨌든 이 빈칸은 수열이 나오든 함수가 나오든 뭐 삼각함수의 도형이 나오든 다 필요없어 그냥 무조건 빈칸만 보면 돼 알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네모박스 가는 네모박스 가만 보지 말고 네모박스 가의 앞문장을 정리하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자 네모박스 가는 3AN 이퀄 3에 SN 마이너스 S에 N 마이너스 1 이퀄 N 플러스 2에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네모박스 가 곱하기 A에 N 마이너스 1 N은 2부터 입니다 그럼 뭐냐면 얘를 정리한게 얘인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3SN이라고 위에 대놓고 나와있거든 뭐라냐면 3SN이라는 놈이 대놓고 그 윗줄에 뭐라고 나냐면 N 플러스 2에 A에 N 플러스 1 N 이렇게 나왔네 얘가 N이네 응 오케이 자 이렇게 대놓고 나온거야 그러면 3SN에서 3SN 마이너스를 뺀게 요 놈이 되니까 3SN이 그대로 와있네 그죠 자 그래서 첫번째 네모박스 가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3SN 마이너스 1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N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N 플러스 1에 A에 N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네모박스 가는 FN이면서 N 플러스 1 요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다 그냥 끝 1초컷 이런것들은 해석하는게 아닙니다 자 네모박스 나는 자 지금 네모박스 나는 A에 N 마이너스 1분에 A에 N의 값을 네모박스 나라고도 있고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야 그 바로 윗문장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네모박스 나도 그냥 한번에 가볼게 얘 윗문장이 요놈입니다 그럼 이놈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3AN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2AN 빼니까 여기 N 마이너스 1에 AN이 되고 자 N 마이너스 1에 AN이 되고 얘는 저쪽으로 넘기시면 돼 그럼 가가 N 플러스 1이시니까 N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끝났네 우리 지금 뭐 찾는 거야 A에 N 마이너스 1분에 AN이니까 얘 이쪽으로 오고 얘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네 그래서 그래서 A에 N 마이너스 1분에 A의 N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N 마이너스 1분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모 박스 나는 우리가 찾는 GN이고 그 값은 N 마이너스 1분에 N 플러스 1이야 끝 이렇게 또 찾아냈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 박스 다는 아 네모 박스 다는 A10의 값이 네모 박스 다야 그러면 네모 박스 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딱 보니까 쟤네 A1분에 A2 막 곱했지 근데 이거 N이 2부터라는 게 중요한 거야 2부터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A1분에 A2는 1분에 3이고 A2분에 A3는 2분에 4고 곱하면 안 없어지네 지금 오케이 전개해보자 A3분에 A4는 3분에 5야 드디어 없어지네 그치 그 다음 A4분에 A5는 4분에 6이야 점점점 그렇다면 우리가 A에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9분에 10을 구해야 되잖아 나는 일단 8분에 9부터 구할게 그러면 8분에 10이고 A9분에 A10은 9분에 11이 됩니다 자 얘네들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다 곱할 거야 거기다 곱하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어떻게 없어지냐면 얘 A1분에 A2들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가 없어져 그래서 없어지니깐 식이 어떻게 간결하게 되냐면 A1분에 A10이 되고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식들은 어떻게 되냐면 위 건너뛰고 아래 위 건너뛰고 아래 위 건너뛰고 아래 위 건너뛰고 아래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끝났네 남는 거는 뭐가 남아 2분에 10 곱하기 11이야 그래서 55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A10은 A1 곱하기 A55인데 거기 A1 얼마라고 나와있어 위에 맨 위에 보세요 A1은 대놓고 첫항이 2다라고 대놓고 나와있죠 음 그래서 2니까 110 됐습니다 그래서 네모박스 다는 P가 되고 그게 110이네 그치 끝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답을 구해봅시다 자 답을 구하는데 우리는 GP 분의 FP지 자 갑시다 GP 분의 FP인데 GP가 누구였어? 요 놈이었지 그럼 얘는 P 플러스 1분의 P 마이너스 1 곱하기 FP는 P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거 없어져 그러므로 P 마이너스 1이니까 P가 110이었지 정답은 109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은 사실 빈칸만 딱 보고 그걸 해석을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막 너무 위에서부터 막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빈칸 추론의 목적은 영어의 빈칸 추론과 똑같아 알겠죠? 무조건 빈칸을 보고 빈칸의 우린 뒤를 볼 필요 없어 영어 같은 경우는 앞뒤 문맥을 보시면서 빈칸을 찾지만 우리는 앞문장 또는 앞문단 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13번 첫 항이 1이 이고 f0 가 2분의 1인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오케이 gx 자체가 이렇게 돼있네 아 얘는 fx고 그 다음에 얘는 fx 더하기 8이래 아 x축으로 8만큼 아 y축으로 8만큼 평일금 시킨 거네 그렇지?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선 불연속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이제 gx가 f-2하고 만나는 실근이 이뿐 실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y는 y는 gx와 y는 f-2의 교점이 딱 한 개고 그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뜻이네 이 얘기야 지금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는 fx의 개형을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게 당연히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와 그냥 누웠다 올라가는 그래프 그냥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죠 자 나는 첫 번째 그냥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냥 요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자 그럼 얘를 y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보다 작은 쪽은 우리가 원하는 fx를 그리시면 되고 얘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 맞니 그럼 f-2는 이게 f-2네 y는 f-2 그럼 이 주황색 그래프와 지금 누가 gx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점이 오직 누구래 이래 얘는 어차피 여기가 빵꾸 뚫려야 돼 지금 얘가 빵꾸고 얘가 색칠이잖아 지금 등호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고 그 값은 마이너스 안 되는 거야 이 그래프는 그려질 수가 없네 그치 그럼 이거 말고도 그냥 증가하는 그래프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 무조건 극대 극소를 만나는 그래프일 거다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일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뭐 요렇게 그려져 있고 그치 얘를 y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치 자 그러면 자 왼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요렇게 우리는 y는 f 마이너스 2하고 만나는 점이 지금 현재 없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 느낌 오지 얘가 이렇게 쏙 내려와서 딱 접해야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을 그릴게 그림은 계속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된다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고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딱 세팅을 잡고 갑시다 여기를 잡고 요렇게 잡고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y는 f 마이너스 2야 그러면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올라가셔야 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gx 그래프는 이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럴 때 요점의 좌표가 1해 그치 다 됐어 그럼 자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t라고 해 그럼 fx의 식이 나옵니다 자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야 1이라 그랬어 여기 t를 지나니까 x-t 곱하기 여기서 접하지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y좌표가 f-2야 근데 이 함수는 fx가 아니라 뭐야 fx 플러스 8이었잖아 그치 fx 플러스 8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fx 플러스 8 그럼 이 t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하면 돼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없어지겠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 알겠죠 해봅시다 요거 안되는 거니까 지울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그럼 f 마이너스 2 더하기 8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곱하기 4 4 16 더하기 f 마이너스 2야 그래서 f 마이너스 2가 서로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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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을 하시면 여기가 2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약뿐 2로 나누자 그럼 2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가 되므로 얘가 얘랑 자리 바꾸면 t값이 깔끔하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죠 다 됐어 그러므로 0는 2분의 1 더하기 8은 얘 0 집어넣으면 2분의 5 곱하기 4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f20에서 f2를 빼 2분의 1을 빼는 거야 자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네 얘랑 얘랑 약분하자 그냥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겠지 10이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 f에 관한 식을 완전히 찾아내는 거야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실제로 최근에서는 뭐가 유행한다 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식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비율에 의해서 2대 1이라는 비율 요걸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았겠지 그쵸?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극댓값 찾는 것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야 그럼 우리는 요점을 찾으셔야 되죠 근데 얘가 비율이 몇 대 몇이지? 이게 1대 2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에서 막 계산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마 얘는 2점에서 2점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2로 1대 2로 내분한다 왔다리 갔다리 써주면 돼 그런 다음에 2하고 1 적고 내분이니까 더해 주시면 돼 얘 계산하면 얘랑 얘랑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이지 아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이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네 번째 극대값은 F-1이야 되겠니? 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울게 뭐 굳이 뭐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이미 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극대값 맞지? F-1 구하는 거 어 극대값 자 극대값은 자 이렇게 가죠 F-1 저거 8은 넘기게 자 이퀄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9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8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얼마야 3 9 27이네 그치? 27에서 3을 빼니까 2분의 24 그래서 12가 되겠네 12 마이너스 8 가시면 되겠다 정답을 4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3번도 사실 어렵지는 않았지만 요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사실 올해 더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건 좀 더 어려웠고 얘는 굉장히 그냥 식을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요렇게 가시면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조금 의외였지 이 문제는 원래는 24번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어 미분, 적분에 관한 기역, 니은, 디귿인데 조금 독특하게 나왔네 자 한번 봅시다 반쪽짜리 원 요렇게 있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지금 선분 A, B의 길이가 14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점을 D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요게 C점이야 자 그럴 때 선분 B, C의 길이가 6이다 자 요렇게 정리가 돼있네 자 그리고 잠깐만 스캔을 해보니까 사인 세타 세타가 뭐야 C, B, A 이래 C, B, A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세타라고 잡으면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 요렇게 원이 있으면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이제 기억을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기억은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8월달에 중학교 도형 특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중학교 도형 특강 하기 전까지는 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 사이에서 조금 힌트를 좀 얻길 바랄게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빗변이 지름이야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려줘야 돼 이러한 보조선을 그려주면 얘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비율 관계에 의해서 선생님이 얘를 2 곱하기 7이라고 하면 얘는 2 곱하기 3이 되므로 자 7에서 3 비율 따지면 7 7 49에서 9를 빼니까 40이 되고 루트를 씌우면 루트 40이 됩니다 실제로는 2 루트 40이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40이 2 루트 10이니까 얘 4 루트 10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면 2 곱하기 7분의 4 루트 10이다 그래서 7분의 2 루트 10 이게 우리가 찾는 기억이 되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는 지금 선분 CD의 길이가 7이라고 대놓고 주어졌네 그치 그럴 때 누구를 찾는 거야 어 너희들 선분 AD의 길이를 찾는 거네 그럼 AD의 길이를 T라고 놓으시면 돼 그죠 그럼 어차피 코사인 법칙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합시다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 예분의 예잖아 7분의 3이고 우리가 찾는 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임으로 마이너스 7분의 3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코사인 법칙 쓰십시다 자 이거 제곱하니까 160은 T제곱 더하기 7 7의 49 마이너스 2 곱하기 T 곱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7 7 없어지네 그래서 T제곱 얘는 얼마야 플러스 6T 마이너스 111 입니다 당연히 인수분이 안되죠 근의 공식 씁시다 자 T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당연히 플러스 가셔야 되고 B 다시 제곱 9 마이너스 A C니까 120이네 120은 4 곱하기 30이니까 2루트 30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참이야 됐죠 자 요렇게 니은을 찾았어 자 디귿 갑니다 자 디귿은 지금 현재 사각형 A B C D의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자 잠깐만 일로 와봐 이미 이 삼각형은 딱 세팅이 되어 있거든 이거는 이미 삼각형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때리시면 돼 그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12루트 10 얘는 12루트 10이야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높이가 최고로 높으면 높을수록 누가 되는 거야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누구야 이것도 이제 원의 성질을 갖고 합니다 일로 오세요 이제 갈게 자 요렇게 갑니다 이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과 비례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데 자 이렇게 지금 와 있어 여기가 원의 중심이죠 무조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현까지는 현을 수직 이등분 하잖니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에 뒷점이 와야지만 삼각형 ADC가 최대가 되는 거야 넓이가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이미 4루트 10의 반땡이니까 2루트 10 아니니 그죠 얘가 2루트 10이야 그런 다음에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얘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 얘가 직각이지 그럼 요 삼각형 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란 말이야 왜 아니 얘도 중점이고 얘도 중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얘가 7이야 근데 얘 길이가 지금 얼마였어 6이었지 얘가 3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가 4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삼각형 ADC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4루트 10 10이고 높이는 4야 그래서 얘가 8루트 10이다 아까 이 밑에께 12루트 10 이라 그랬고 위에께 8루트 10 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그래서 20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디귿 참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억니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각기 다른 내용이지만 중학교 도용이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 이번에 6평 10월달 문제도 역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이런 거 역시 여러분들이 닮음을 이용한 거다 중점 정리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8월달에 선생님이 중학도용 특강 한번 기획할 테니까 그때 가서 마무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벌써 자 봅시다 15번 아 이것도 괜찮았던 문제입니다 자 지금 fx가 최고참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음 자 그럴 때 fx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렇게 가셔야죠 자 근데 gx라는 함수가 f에 x 플러스 2 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네 0보다 작고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ft dt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gx가 미분 가능하대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합시다 자 먼저 첫번째 연속부터 합시다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지 자 집어넣으시면 f2가 0 어휴 땡큐 자 그 다음 미분 가능 자 미분 가능은 g 프라임 x는 자 이거 미분 하시면 f 프라임의 x 플러스 2 얘는 x가 0보다 작고 얘는 미분하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잖아 x fx 얘는 x가 0보다 크다 그럼 역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네 그래서 f 프라임 2가 0 야 끝났네 f2가 0이고 f 프라임 2가 0이니까 fx는 야 그냥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어? 그럼 얘는 그냥 x 제곱이네 어? 얘는 이미 나왔네 다 구했어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나는 인테그라 0부터 x까지 tft dt부터 hx라고 할게 그럼 일단 h0는 0고 h 프라임 x가 x fx인데 fx가 이미 우리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찾아놨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y는 h 프라임 x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hx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그치 h0이 0이니까 여기를 지나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얘 이렇게 가는 함수가 y는 hx야 근데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쓰니까 요렇게만 쓰시면 돼 그치 그리고 얘 왼쪽은 누구를 써야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얘 누구를 써야 돼 이 왼쪽은 여러분들이 저 x제곱을 쓰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는 어쨌든 0이 되겠네 그러니까 미분은 가능할 거야 자 그래서 세번째 우리 gx의 개형을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미분 가능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0야 이 함수가 y는 gx 자 이렇게 개형을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 자 지금 문제에서 hx 아 hx 나왔네 아이고 저 hx 괜히 썼다 그치 얘를 h1x 라고 할게 h1 h1 미안해 자 지금 문제에서 hx 자 자 누구라고 돼있냐 절대값 gx 마이너스 ga인데 그럼 뭐야 얘는 y는 gx와 y는 ga가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꺾어 올린 거야 그때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k의 값이 한 개가 되도록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ga가 이렇게 갔다고 치면 꺾어 올리니까 미분 불가능점 두 개 안 돼 미분 불가능점 한 개가 되려면 그래 여긴 있다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2가 되겠네 얘가 y는 ga잖아 나머지 한 점은 2점에서 찾아야겠네 그치 나머지 한 점은 저 점에서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야겠네 그죠 아 그래프 찾자 자 일단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내가 요거 4차 함수 그래프니까 자 얘를 어떤 값이라고 일단 하고 자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거 3대 1의 비율 1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지금 2잖아 그치 그럼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3대 1이니까 요걸 뭐 t라고 놓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 거리는 얘가 3이니까 3분의 1만 줄이면 되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3분의 1만큼 때리면 3분의 2가 되겠네 그치 만이 왼쪽으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일단은 놓을게 뭐라고 놓을거냐면 K도 있고 T는 T도 있네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M이라고 할게 자 그럼 네 번째 우리 H1X를 찾을게 H1X는 자 봐봐 지금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 얘 H1'X를 적분하는 거지 얘가 최고차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니까 적분 때리면 최고차항계수가 4분의 1인 4차함수가 되겠네 자 그래서 4분의 1에 어떻게 X 플러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2에 전체 세제곱 더하기 M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얘가 어디를 지나 봐봐 얘가 0,0을 지나잖아 H1 0은 0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빵빵 집어넣게 자 그래서 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M이다 자 그래서 얼마니?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여기 2가 되겠지 M의 값이 얼마? 3분의 4가 될 거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 높이가 3분의 4라는 얘기야 그치? 다 됐어 이제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누굴 찾으면 되냐면 이 점의 좌표만 찾으면 이 점도 A가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얘는 Y는 X제곱이잖아 X제곱의 값이 3분의 4가 되는 음수 X를 찾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A의 곱은 저거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역시 미분 가능성에 관한 문제 플러스 적분을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 거기다가 4차함수의 또 비율관계 요런 것까지가 다 총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괜찮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 끝났고 주관식으로 넘어갑니다 주관식 16번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16번은 로그 3의 7 곱하기 로그 7의 9 야 이거 그냥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분의 로그 7로 바꾸시고 로그 7의 9는 로그 7분의 로그 9 로그 9는 3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되겠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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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시면 얘는 2 요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7번 자 17번은 f'x가 주어지고 fx를 찾는 거야 적분합시다 자 fx는 f'x가 6x 제곱이니까 얘는 2x 3제곱으로 적분이 되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럼 적분 상수 c가 존재하겠네 자 f1이 3이므로 자 첫 번째 f1 값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3이야 그래서 없어지네 그러므로 적분 상수 c는 3이다 자 그럴 때 우리 누구 찾는 거니 f2 자 f2는 여기다 2 2 2 집어넣으면 8이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더하기 3 요렇게 가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13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3이었었어 그 다음 18번 속도가 속도는 뭐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 끝났어 지금 현재 vt라는 함수가 3t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a 지금 요렇게 나와 있죠 그럼 자 위치 함수부터 잡습니다 자 위치 함수 xt는 적분 하시면 되니까 t 3 제곱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a t 끝 그치? 왜냐하면 0초일 때 0이니까 빵빵빵 빵빵이 되어야 되지 적분 상수 c가 0입니다 자 그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 3초일 때 위치가 6이래 그럼 x3 3 3 3 집어넣으면 27 더하기 27 마이너스 3a가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3a의 값이 48이다 그래서 a 값은 16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죠? 뭐 어렵진 않았던 그런 문제였어 그 다음 19번도 그냥 바로 여기로 갑니다 자 이건 역시 거듭제곱근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자 갑니다 지금 2n제곱 마이너스 9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갯수 그러니까 실근의 갯수가 fn이래 자 그럼 가자 우리 배웠던 거 근 근이면 x 그 근을 지금 n제곱 폐대 n제곱 폐대 의 얘는 이퀄이고 대상이 누구야? 2n제곱 마이너스 9n이야 그러면 n 곱하기 2n 마이너스 9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f3, 4, 5, 6을 더하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이 홀수이면 f3도 1이고 f5도 1이야 그치? 무조건 홀수는 실근을 하나를 갖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n이 4야 3, 4, 5, 6이니까 그럼 f4는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한 실근 얘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어 근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8에서 9 빼니까 음수니까 0이네 근데 n 대신에 6을 대입하시면 f6은 얘가 12에서 9를 빼니까 3이지 양수야 그래서 2개 그러므로 얘네 다 더하는 거잖아 정답은 4 요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주관식 4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입각한 문제였고 쉽게 쉽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 21번 22번 뭐 주관식 문제 하이라이트 3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20번 문제 자 요 문제는 좀 독특했어 이 문제는 어 참고하세요 21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야 얘는 20번 문과였어 문과 문제 그때 그 문제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라는 테마였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극값을 아예 갖지 않는다 요런 테마로 바꿨지 그래서 굉장히 아마 요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수능 당일날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요 때가 여러분들 교과 과정이 바뀐 첫 해였어 첫 해였어 첫 해였는데 문의과 나눠서 시험을 봤었죠 근데 되게 이 문제 나왔을 때 의외로 문과에도 많이 들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이거랑 굉장히 유사해서 아마 기출을 조금 다 보신 학생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정리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f t dt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 보시자마자 일단 빵빵 집어넣어야 되지 그치 윗끝 아래끝 맞춰줘야 되니까 g0는 0 자 미분 때릴게 자 미분을 때리시면 앞에 거 미분하니까 2x 곱하기 뒤에 거 냅두면 0부터 x까지 ft dt 자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x제곱 fx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그냥 집어넣으니까 아 x제곱 fx 그 얘랑 얘랑 약분이 되네 그래서 g'x가 요놈이 되더라 그럼 이제 얘를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21학년도 수능 해설강의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그냥 hx라고 놔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럼 얘는 3차 함수입니다 fx가 최고차 함수에서 3인 2차 함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3차 함수야 그럼 이 g'x는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이 gx가 절대로 극값을 갖지 않아 근데 얘는 일단 0되는 게 있어 얘도 3차 함수니까 무조건 0되는 게 있겠지 그치 근데 0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0에서 0 좌에서 우로 바뀔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부호를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극소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얘도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면 왜? 아니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h0는 0고 h'x가 fx잖니 그러니까 무조건 0,0을 지난단 말이야 근데 걔가 만약에 0,0을 이렇게 지난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얘도 그치?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0에서는 절대로 극값을 가질 수가 없지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두 개를 서로 곱하면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극값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야 이게 사실은 근데 이미 한 번 보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을 거야 이게 딱 보자마자 어디서 봤는데?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야 만약에 근데 기출을 분석을 안 하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려웠겠지 이 문제는 그치? 그래서 기출 분석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한 번의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뭐냐면 나 조건에서 G'X'E'0의 모든 실근이 0 이미 0 하나 나왔지?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이 아니잖아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0이라는 얘기지 근데 3에서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3이면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 뭐가 돼? 극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3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힌트였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HX가 자 봐봐 얘가 최고치항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거든 적분 때리면 최고치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돼 그래서 얘는 X의 X-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GX라는 함수가 2X제곱의 X-3의 제곱이라서 절대로 그 값을 갖지 않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였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0부터 3까지 FX를 지금부터 구해달라 근데 뭐 사실 FX 이것도 미분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가 H'X가 FX잖아 이거 미분하지 말고 아니 이미 다 했잖아 우리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이것도 비율 관계에서 몇 대 몇이야? 1대 2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최고치항의 계수가 3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잖아 3의 X-1 곱하기 X-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네 우리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합시다 자 이놈은 일단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우리는 0부터 1까지 적분하셔야겠네 그죠? 적분하자 어쩔 수 없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이거 전개하시면 되죠 저거 전개 좀 빨리 갈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이렇게 적분을 하시고 이거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잖아 우리 공식 있으니까 씁시다 자 6분의 최고치항기수 3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적분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시고 얘랑 약분하면 2고 2를 8하고 약분하니까 4가 되겠네 얘 4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 1 1 집어넣으면 10에서 6을 빼니까 얘도 4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8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게 기출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만약에 기출 분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주시고 왜 선생님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 T를 H, X나 함수로 치환했는지도 좀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1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 그래 왜 수열이 안나오나 했었어 그치? 역시 21번에 수열을 배치하려고 출제자께서 숨기고 숨기고 숨겼던 것 같아 자 봅시다 또 절대값이네 그치? 자 조건 가를 봅시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2N까지 AK 그게 17 N이다 자 이 가족권 보자마자 아무 생각 안 나면 안 돼 얘는 첫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권에 의해서 S2N의 값이 17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그럼 S N-25 2N-2는 17N-17이야 그럼 SN에서 AN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두 개 빼면 돼? 그럼 S2N에서 S2N-1을 빼면 우리 A 2N-1 1번째 항과 A 2N번째 항이 나오고 그것의 합이 17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N대신에 1집어넣으면 안 돼 N대신에 2부터 가능합니다 N대신에 2부터 가능해 그쵸? N대신에 1집어넣으면 0이잖아 안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 나 조건 절대값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 값이 2N-1이래 자 그때 A2가 9래 그럴 때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A2에 아 짝수항의 합을 구하려네 자 이거는 뭐 사실 그냥 해보면 됩니다 하다보면 규칙이 나올 거고 안 나오면 그냥 어쩔 수 없어 10개 다 구하면 되지 까짓 거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우리 A2 압니다 자 A3 A4 선생님 해설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다 케이스 분류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다라는 걸 계속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2가 9야 그럼 A2가 9인데 잘 봐 우리는 여기 N대신에 2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3 더하기 4가 17이야 그치? 그러니까 3이 나오면 4는 그냥 뭐 대충 딱 나올 수가 있겠네 그치? 3 더하기 47이니까 근데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항에서 여기다 1 1 여기 2를 집어넣어야 되네 미안해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A3에서 A2를 뺀 게 여기다 가져올까? A3에서 A2를 뺀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3이 되면 돼 응 다 잡히네 오케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절대값이니까 얘가 6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네 오케이 그럼 얘가 12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네 오케이 근데 뭐 A2 더하기 A3가 뭔지는 모르니까 뭐 17이니까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4 마이너스 12가 5가 되는 놈을 찾으면 돼 그치?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는 17이 돼야 되는데 잠깐 스톱 얘하고 지금 얘하고 얘를 더해서 17이 돼야 될 거 아니니 얘는 안 돼 얘네 둘 더해서 17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가 되려면 7이 되면 되겠네 오케이 얘도 7 얘네 둘 더해서 17 안 되니까 오케이 얘도 안 되네 자 그러면 절대값 A4 마이너스 6 그게 5가 되는 경우 찾자 그럼 얘는 11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오우 얘네 둘 더하면 17 되네 가능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1을 집어넣어도 되네 오케이 1 근데 얘네 둘 더해서 17이 아니니깐 얘도 안 돼 자 결국 살아남은 거는 11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1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어떻게? A5 마이너스 11이 이제 7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얘가 7이 되려면 얘가 18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 얘가 7이 되려면 4가 될 거야 오케이 일단 두 개는 다 가능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생각을 해봐 야 얘가 18이면 얘는 무조건 17보단 클 거 아니니? 거의 안 될 거야 이거는 해보자 그래도 우리 이제 기왕 하는 거니까 A6 마이너스 18의 값이 9가 돼야 돼 얘는 27이 되는 수밖에 없지 여기서는 27 당연히 안 돼 두 개 더해서 17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18이 되려면 얘는 9가 되면 되겠네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A6 마이너스 4 그 값이 9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3이 되면 되겠네 그치? 자 여기에 13이야 오케이 두 개 더해서 17 가능하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네 좋았어 마이너스 5 어차피 음수는 더하면 음수니까 안 돼 그치 결국 얘 하나 남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굴 찾냐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찾는데 두 번째 항이 9였고 네 번째 항이 11이었고 여섯 번째 항이 13이야 딱 봐도 그냥 등차수열이네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더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 그치? 근데 그거를 확인해보고 싶으면 확인해보시면 돼 뭐 까짓거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갑시다 자 A7 마이너스 13의 값이 이제 11이야 그러니까 여기 24가 되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겠니? 2가 되는 게 있어 당연히 얘는 되지 않을 거임 다 나가도 안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A8 마이너스 2의 값이 13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일단 15 어이고 가능하네 더해서 17 그 다음 여기로 오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1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8도 15 명확하게 나왔네 그치? 그러니까 등차수열이야 그냥 그럼 다 됐어 자 일반항 찾자 A2N은 공차가 얼마니? 2식이지? 2N이고 1을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돼 7 됐어? 자 여기로 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세 번째 자 우리가 찾는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A의 2N의 값은 2분의 항의 개수 10개니까 10 곱하기 첫항 9 더하기 끝항 10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돼 27이야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얘는 36이니까 18이 되겠지 정답은 180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수형도의 개념으로 쭉 정리하거나 아니면 SN하고 AN 사이의 관계 이것들만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셨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포인트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번 갑니다 아주 좋았던 문제야 사실 이번에 출제됐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문제 또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도 푼 사람들은 느끼셨을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얘는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과 30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했던 접근방법이다 뭐 똑같은 문제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 접근방법이 비슷했습니다 자 얘는 20학년도 수능 문과 30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이 절대값 fx 더하기 gx란 테마는 실제로 이번 달 이번에 봤던 3월달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의 14번에서도 요런 표현이 나왔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더프 모의고사에서도 요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22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하고 요 함수 합친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지금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 위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자 이거 딱 한 줄만 읽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f0는 0고 0,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니네 gx를 이렇게 갖고 가셨어야 돼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야 gx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너희들한테 근데 이걸 읽자마자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사실 조금은 안타까웠었어 자 그 다음에 hx란 함수가 있는데 걔는 절대값 fx와 더하기 gx 자 문제 맨 끝에 잠깐 읽어보니까 우리 h3을 구해야 되고 h6 마이너스 h11이다 야 그러니까 결국 fx하고 gx 함수값을 다 찾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거 h값을 찾을 수가 있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때 자 지금 y는 가 조건을 보자 가 조건은 y는 hx 라는 함수 요거야 얘 위의 점 k,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다 자 역시 역시 가 조건을 찾을 때 좋아 hk가 0이고 h'k도 0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다 kk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단 얘기잖아 그치 kk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 그리고 딱 보니까 나 조건에 보니까 hx equal 0 그러면 나는 이게 일단 관건이네 hx equal 0 그럼 hx equal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 fx 이퀄 더하기 gx 이퀄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f'0x였잖아 얘가 절대값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fx가 마이너스 gx 이거 또는 그치 gx 또는 그 다음에 fx가 gx가 되는 이 근을 찾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이 gx라는 놈 자체는 f'0x 였잖아 얘는 f'0x 얘네들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일단 k, x가 k일 때 만나는 거 얘네 x가 k에서 만나고 그런 다음에 0에서 접해야 돼 x 이거 k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는 0에서 접하고 x는 k에서도 접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해서 실근 중 가장 큰 값이 10이야 얘는 가장 큰 값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이 내용을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의고사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럼 개형을 그릴게 자 개형을 그릴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가 x축 y축 자 선생님이 이렇게 y는 gx라고 할까? 그냥 그냥 이렇게 하자 f'0x gx라고 하자 계속 썼다 짓네 gx 그 다음 마이너스 gx 자 작년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 30번은 얘가 y는 x 얘는 y는 마이너스 x였어 자 그럼 잡아봐 일단 fx라는 그래프가 0,0에서 일단 접해야 돼 그치?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사실 안 나왔어 지금 문제 보니까 얼마나 왔냐면 그냥 최고차항 개수가 안 나오고 그냥 나왔지 일단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게 우리는 0에서도 접하고 k에서도 접하고 12에서 마지막에 만나야 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지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k이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 물론 이제 이 그래프가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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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여도 상관은 없어 그치? 절대값을 때려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자 두 가지로 가보도록 할게 이제 식을 세웁니다 자 얘하고 만나는 점은 요점하고 요점이야 그치? 그 다음 얘는 얘하고 만나는 점은 요점하고 요점이야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예전에 이제 기출강의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잠깐 까먹었어 잠깐만 뭐냐면 언제냐면 2020년에 나왔던 2020년에 나왔던 4월달 문과 30번 문제에서 내가 이제 요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 선생님 해설강의에서 2021학년도라고 선생님은 지칭을 했었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 야 어차피 이 주황색인 3차 함수가 지금 접하고 접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접선들은 다 1차 함수시고 얘는 3차 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1차식까지만이야 절대로 3차항과 2차항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 그러면 3차항과 2차항은 뭘 판단하냐면 모든 실근의 합을 판단해 그게 핵심이야 그럼 뭐냐면 얘가 지금 이 주황색 함수하고 요 접선 y는 gx가 0에서 접하고 12에서 만나니까 모든 모든 실근의 합은 0 더하기 0 더하기 10이야 그치? 근데 얘하고 만나는 접선 똑같아 접선 어차피 0에서 만나고 k에서 접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게 0 더하기 k 더하기 k야 그래서 k가 그냥 한방에 6으로 나와야 돼 이게 니네한테 찾아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야 가자 이제 얘는 fx 마이너스 gx란 함수는 어차피 최고창계수 뭔지 몰라 a에 접해 x제곱에 x-12야 요거 전개하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x의 제곱 그 다음 얘하고 만나는 것은 fx 더하기 gx고 어차피 최고창계수는 똑같아 ax의 x-6의 제곱 얘를 전개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의 제곱 더하기 36의 a의 x 자 요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두 식을 통해서 fx와 gx란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fx 간다 자 세 번째 fx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지 그럼 얘네 둘 더하면 어차피 2로 나누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의 제곱 더하기 18ax고 gx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2로 나누니까 18ax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낼 때 요런 것들이 일단 사용이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근데 h3이 0보다 작대야 생각을 해봐라 자 지금 주어진 조건 이건 이제 지울게 이건 필요가 없어 이제 2번은 자 3번 이제 4번 갑니다 자 4번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a3의 값이 h3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 어쨌든 음수지 h3이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다 3 3 3 집어넣어야 되는데 야 얘는 100% 양수 아니냐 절대값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g3을 더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오케이 g 마이너스 4 아이고 g3이 음수라는 얘기야 g3이 음수라는 얘기야 이리로 와봐 g3이 음수라는 얘기는 54a가 음수라는 얘기지 a가 0보다 작은 거야 아 이거 최고창 개수가 다 음수구나 자 일단 여기다 적고 갑시다 적어놓고 갑시다 자 fx는 ax의 3제곱 마이너스 12ax제곱 더하기 18ax고 gx는 18ax야 자 그래서 h3 가자 자 h3 여기다 3 3 3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면 27a 마이너스 108a 더하기 54a야 그러면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야 81이니까 20 마이너스 27a네 근데 봐봐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7a는 양수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7a 튀어나와 더하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니까 54a다 그래서 27a의 값이 우리 마이너스 2분의 9야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야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너희들이 됐나요? 어 이제 다 찾을 거야 다 찾았어 자 그러면 갑시다 다섯 번째 우리 이제 h6하고 h11만 찾으면 돼 자 h6은 일단 f6부터 구해 자 여기다 666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6으로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셔도 돼 자 6 곱하기 얘는 36a 마이너스 6배니까 72a 더하기 18a다 그래서 얘네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어 그치? 얘는 6 곱하기 마이너스 18a야 그거 더하기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18a 곱하기 6이지 어 더하기 18a 곱하기 6이야 그래서 h6은 0이야 그치? h6은 0이야 자 h11은 11로 끄집어내시면 121a 마이너스 12 곱하기 11이니까 132a 더하기 18a 더하기에 18a 곱하기 11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자 이거 계산하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11a인데 7a지 야 얘 음수야 그럼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 7a인데 마이너스 7 곱하기 11a 더하기 어 18 곱하기 11a 요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21a 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21 요렇게 나오겠네 자 그때 우리 구하는 게 뭐냐면 k 곱하기 k 곱하기 hu 마이너스 저기 마이너스 6분의 121 그래서 약분하니까 정답은 121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22번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지워볼게 자 그래서 지금 공통과목에 대한 요기를 잡아줄까 자 공통과목에 대한 지금 어 해설을 다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기에 시험장에선 조금 부족했던 내용들이 선생님하고 또 같이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근데 아 나 이거 보였는데 아 내가 멍청했구나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내가 시험장에서 이 부분이 안 보였고 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며 왜 선생님이 계속 기출 문제를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앞으로 8월 31일날 우리가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적게는 한 한 달 며칠 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최상의 점수를 이끌어낼 수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기출의 답이 있다라는 거 결국 3월달 4월달 6월달 오늘 본 7월까지 이 모의고사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전에 나왔던 최소 20학년도 21학년도 시험 기출 문제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아 기출 문제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이런 문제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점수는 잘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조금만 쉬었다가 선택과목 해설로 돌아올 테니까 각각의 선택과목도 굉장히 문제 좋았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공통과목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선택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